서울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걷는 제2회 퇴계선생 귀양길 재현 걷기 행사가 오늘 경북궁에서 출발했습니다. 퇴계의 길은 퇴계선생이 1569년 음력 3월 4일, 양력 4월 15일인 오늘 사직상소를 허락받고 서울을 떠나 걸어서 고향인 안동까지 내려온 270여 킬로미터를 후학들이 재현하는 것으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후학들은 도포 등 전통 유림복장을 하고 매일 평균 20킬로미터를 걸어 오는 28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해 고유재를 올립니다. 귀양길 재현은 매일 유튜브 채널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